정부는 지난 5월 3일 국무조정실 그리고 외교부 행자부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죠. 5대 중점 과제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다가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 조정하는 민간합동 새마을분과위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민간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참 재미있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재단법인 미르 이사였던 조희숙 한국무용유산진흥센터 대표가 들어있습니다. 이 조 대표는 2015년 10월 27일 재단법인 미르 출범 당시에 이사로 채매를 했는데 올해 문제가 되니까 9월 5일날 사임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새마을운동 ODA 조직에 들어가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총리실에서 인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계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르제단의 초창기 멤버인 조희숙 대표, 새마을운동 ODA, 새마을분과의 민간으로 추천을 미르제단 전 사무총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무조정실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미르제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추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추천을 다양하게 받기 때문에 미르제단의 이사를 이분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경경연 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사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수 당시에 재단 이사장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총장이 국조실에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재단 사무총장과 미르제단과 국조실이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미르가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까지 관여됐고 이 조희숙 이사를 통해서 정부와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뭔가 깊숙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파견도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 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새마을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을 어떻게 미르제단이 알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새마을운동가위를 설치할 때부터 미르제단과 국무조정실 간에 충분한 정부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있는 거죠? 그 전에 국감 전에 어떻게 지리고 이렇게 보낼 수 있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은 없었어요. 행자부 장관도 처음 듣는 얘기도 하고 알다시피 행자부 장관은 국내의 새마을운동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장이긴 한데 이런 것과 해외 사업이 올해 예산이 530억이에요. 작은 예산이 아니고 몇 년 사이에 4배 정도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기업 또한 NGO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쪽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어떤 NGO인지 하는 것도 분류된다. 특별하게 미르제단과 연기는 조금 그렇죠. 그 예산들 내역이. 그런데 미르제단의 인원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옛날 창극이나 이런 쪽에 하는 문화 제가 이쪽에 하는 거거든요.